안녕하세요. 3월 8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소망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체성.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는 이 목적을 모른다면 상당히 인생 또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갈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방향감각을 그 목적을 잃어버려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 또 헛된 것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면서 살아가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바래야 될 그런 은혜는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까 고민을 해보고 또 찾아보죠.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들이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될 것이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나란 존재는 왜 태어났는가.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진지한 고민과 그 물음을 우리들은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뭐 생활하에 나가면서 책을 통하여서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 봐야 되겠다. 나도 나도 저런 사람처럼 한번 대봐야 되겠다. 저런 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다 그렇게 깨달아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인가 확실함이 없겠죠. 정말 우리에게 나의 삶의 정체성과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를 만들어내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신 하나님 조물주 그분의 뜻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의 근사한 것을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당과 화아를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당과 화아가 불순정했습니다. 배반했죠. 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반역을 하여서 죄의 가운데 이제 죄가 곧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도 했던 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어졌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질서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완전하신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자기 뜻을 주장하고 또 뜻이 다르다 보니까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한 살인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질서 잡히지 못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급시켜주셨습니다. 애급에서 불러내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중부한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을 전하는 그런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 나의 뜻 나의 자취 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오늘 주래구 29장에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만 고백하였지만 그 다음 날 아니면 뭐 한 달 시간이 지나므로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 뭐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압니다. 나를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런 목적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안되어지죠. 내 코가 석자라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이름이 내 영광이 먼저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을 먼저 깨닫고 거기서 머물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 뜻은 그 목적은 내가 이뤄낼 수 있겠는가 내가 이뤄낼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주시고 또 나에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또 감동을 주셔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나요? 목적을 깨닫는 것도 어렵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히 정말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거룩하고자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정말 능력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나를 비우고 나의 생각들 나의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 눈에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나로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 그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려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셔야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오늘 욕기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나와 다르다라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는 나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런 차이를 분명히 나와 다른 그 존재 그 거룩하심을 완전하심을 우리들은 동경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깨달아서 내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일이 정말 나와 다른 우리들과 다른 그 완전하신 전능하신 완벽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그 향기를 좌취를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삶은 정말 축복이잖아요. 성경의 기록이 되어진 사도 바울의 또한 페드로의 삶은 그들의 죽음이 그렇게 정말 큰 일을 이루고 누리고 살아간 삶이 아닐지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그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뜻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이 축복을 바라며 또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이 축복을isés